자 이번에는 똘똘 뭉쳐야 찾는다 5곡의 퀴즈를 드릴 건데요 총 5가지 힌트를 드릴 겁니다 저희 가족이 돌아가면서 하는 말을 잘 듣고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먼저 저부터죠? 첫번째 고개에요 우리가 아침마다 우유나 요거트에 말아서 호로록 든든하게 먹는거 아우 말하려다가 진짜 자 두번째 고개입니다 그럼 자 고소한게 아주 그냥 막 똘똘 뭉쳐있어 막 이렇게 우리처럼 막 이렇게 뭉쳐있는거 같아 아 왜요? 여름은 여름이라서 자 세번째 고개에요 크랜베리 아몬드 블루베리 그리고 네번째 고개는 맛도 있고 아주 그냥 영양도 아주 가득해 자 마지막 다섯번째 고개는 결정적인 힌트를 좀 드려야겠죠 저희가 지금 찍고 있는 장면은 톡! 아니 뭐 그래 놀라 뭘 까요 아 나 놀랐어 아 나 일단 새벽에 오오오오오오오오 radical 다섯번째 고개는